네, 속고한 인물탐구 오늘 두 번째 인물은 배우 김수연입니다. 배우 김수연이 해외 각지에 서울을 대표하는 얼굴로 활약을 펼치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수연은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와 프로듀사 등으로 국내외 뜨거운 열풍을 일으키며 아시아를 대표하는 한류스타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지난해 10월 한류문화를 대표하는 브랜드 파워를 인정받아 서울시 홍보대사로 위촉돼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수연이 출연한 30초 분량의 서울시 홍보 광고에는 한강과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등 서울의 매력적인 명소를 배경으로 너와 나의 서울이라는 의미가 감각적으로 그려졌는데요. 특히 드넓게 펼쳐진 한강과 관광 명소로 손꼽히는 반포대교의 아름다운 야경, 수천 개의 LED 조명이 장관을 이루는 DDP의 장미정원 등 서울의 멋을 대표하는 장소에 배우 김수연이 함께해 해외 현지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deja ת' 솔바스 performances kngs baletini kngs